한스님 한스님은 이름이 뭘로 보낸지 모르는... 윤성한이 형콩 같은데? 윤성한이 형콩 같아요 좋고 좋아요 상체 너무 없죠? 폼 이쁘다 폼 이쁘다 폼 이쁘다 상체도 잘 나오고 이거 아마추어 치고는 진짜 전형적인... 진짜 좋은데요? 근데 문제가 조금... 굳이 이제... 저는 이제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공 던지는 폼이나 스피드에 대해서 진짜 약간 와일드하게 진짜 채팅창에도 나오듯이 김광현 선수처럼 좀 와일드해요 근데 공이 안 와요 공이 판 던지면 공이 팡 와야 되는데 판 던지는데 공이 찡 오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맞죠? 이렇게 던져서 공이 팡 와야돼요 폼 진짜 이뻐요 폼 다른거 고칠 필요가 없어요 폼 고칠 필요가 없어요 폼 고칠 필요 없고 여기서 스피드를 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다른거 필요 없어 윤성환 형 같다 잘 던진다 용훈님은 메커니즘이나 이런거 폼도 진짜 이뻐 폼을 누구한테 배우신 건지 아니면 야구 선수 출신은 아니신 것 같은데 폼을 진짜 잘 배웠던지 본인이 마스터를 정말 잘했어요 문제가 스피드가 안 나는건데 스피드를 좀 빨리 내려면 지금 폼에서요 다른거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거 고칠 필요도 없이 그냥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기때기때린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이것만 좀 빠르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을 던질 때 요렇게 던지는게 하고 꽉 잡는다 꽉 잡아서 누른다 꽉 이것만 무슨 만지 알겠죠 폼 진짜 이뻐요 다른거 할 필요도 없고 잡아놓고 그대로 기때기때린다 생각하고 팔꿈치 손목 손목 끝에 마지막에 요렇게 그냥 던지는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좀 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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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공이 총을 갈거에요 총 총을 갈거에요 지금 약간 공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공이 손에서 요렇게 눌리켜야 되는데 공이 요런 느낌 그리고 공이 폼 떠버리잖아요 폼도 와일드하고 정말 멋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빡 빡 빡 빡 요것만 딱 하시면 돼요 요것만 어 근데 폼 진짜 이쁜 내가 지금까지 피드백 해주면서 봤던 폼중에 제일 이쁜거 같아요 제일 기본에 충실한 폼 여기서 봐봐요 왼쪽 팔 방향성 좋아 오른발 무릎 안빠지죠 그리고 이제 왼쪽 어깨 빠지면서 오른쪽 어깨 올라오는데 위로 완전 빡 올라가 이것도 그대로 팡 던지는데 근데 공이 요기서 프로 선수처럼 빡 이렇게 와야되는데 뽕 뽕 요렇게 봐요 폼 이뻐 던지고 나서 중심이동도 좋고 좋아요 눈이 없나바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운동하면 돼요 아하 이거 악력운동 있죠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거 악력이 이거 운동을 하시던지 집에서 요거 있죠 그냥 티비보면서 있죠 주먹 폈다 빗다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 오므렸다가 요것만 계속 올라오거든요 안경 좋아집니다 안경 좋아지면 공 던지는데 수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해도 운동이고 진짜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운동도 있고 앙 이거 운동하면 돼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폼 진짜 이쁘니까 고렇게 하시고 운동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편드까지 딸랑딸랑 앞으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